안녕하세요. 한주간 치과계의 핫한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주간하식스입니다. 11월 셋째 주 토요하식스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 전국 치과의사 수는 2만 6,978명, 치과위생사 수는 4만 4,727명으로 치과의사 1인당 치과위생사 수는 1.6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보건의료자원 현황통계 분석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치과병원 수는 235개, 치과의원 수는 1만 8,261개로 치과의원의 경우 지난 2016년 대비 7.27%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소규모의 치과 구인난이 극심한 가운데 모든 치과의료기관이 종사인력 구인에 소모하는 기간은 공고 후 2개월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치과규모별 종사인력 구인난 실태 연구 결과가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1월호에 게재됐습니다. 연구팀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치과의료기관에는 정규 치과 교육을 받은 인재를 양성하고 중간규모 이상에는 기존 치과위생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저지투쟁본부가 취업은 비급여 강제공개 수용을 철회하고 회원 보호에 적극 나서라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투쟁본부는 의원급 비급여 수가가 온라인상에 공개됐지만 현재 500여개 치과의원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행정당국은 미제출기관에 과태료 부과 예고 고지를 통보하는 등 압박에 나섰는데 취업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업, 의협, 약사회 등 보건의학 3개 단체가 정부 여당은 원격의료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여당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대면 진료 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등을 초래해 보건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고 큰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업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을 목표로 선거관리규정 개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취업은 현재 법제위원회와 선관위에 각각 현실정에 맞는 정관 개정과 선거관리규정 개정 방안을 일임한 상태입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지난달 회의를 열고 내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까지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타임테이블을 점검하는 한편 구체적인 논의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협회장이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만나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의 기대효과 및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취업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추진특별위원회 신은섭 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박협회장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초기 예산은 500억 원에 불과하지만 실제 아웃풋은 5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까지 나올 수 있는 사업이라며 치과의사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놀 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떤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제보해 주시면 대놀 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무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